안녕하십니까 줌벅TV 줌벅입니다 오늘은 아까 양떼목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도마교육이 너무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광주의 알팻이라는 샵에 왔습니다 절대 후원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크리스티드 개코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알려져야 한용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레오파드 개코도 있고 토케이 개코도 있고 크레스티드 개코도 있는데 눈썹 도마맨이라고 해가지고 부치료 도마맨을 한 마리 구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샵을 구경을 좀 하면서 제가 구입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곤충 이상으로 아마 파충류도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한번 하러 가 보시죠 너무 이쁘죠 이거는 아까 여쭤봤더니 30만원이 넘는 종류예요 주행성 도마맨이네 주행성 지금 보니까 부치료 도마맨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추운이 잘 나왔습니다 너무 비어디가 너무 이쁘다 비어디도 이쁘고 사바나모이터도 이쁘고 드디어 제가 오늘 데려가기는 크레드 이건 뭐죠? 이쁘고 저 여기에 대때 백일추가 크레드 너무너무 귀엽다 루우 벗에 물리면 피 나요. 아시죠? 이게 그거야? 그 친구 꼬마의 아이가 문다고 하니까 모욕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욕하지 마세요. 그 친구는 뭐 키우고 있어? 저요? 일곱 마리에요. 뭐 뭐 키우고 있어? 비어디, 샤이니즈 워터 드래곰, 블루탈스, 모욕하고 두 마리, 크랙. 그냥 나가자. 하자. 하자. 무서운 색깔이. 지적도 같아. 이건 이래요, 뭐죠? 아, 니너로 흥규어. 너무 예쁘게. 너무 예뻐. 조심조심. 진짜 예쁘다. 블리자드만 해도 엄청 비스러워.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블레이징 블리자드. 아, 에이. 우와. 아, 너무 귀엽다. 네. 오, 예뻐. 신기하게 생기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공룡이에요, 공룡.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생긴 공룡만 생겨. 사람 좋아해요, 얘는. 예. 예. 사람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제가 구매하게 될 후추. 이름은 후추예요. 브랜디? 브랜드? 이름이 브랜드 쪽인데.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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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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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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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